화이팅! 화이팅! 중국 현지 포도가 되었습니다. 중국 현지 포도가 되었습니다. 중국 연태지방에 어렵게 섭외해서 랑만 홍해농가 보고 랑만 홍해농가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와서 후지노 카카오에서 11주 정도 보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귀국 후에 있는 동안에 정의 좀 잘하고 공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허태우 전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니하우 니하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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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전부님 중국 연태와서 랑만 홍해농가 보고 후지노 카카오에 지금 한 11주 정도 신문농가 지금 막 보고 나왔는데 소감 한번 짝게 부탁드릴게요. 기술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훨씬 좋고요. 아직까지 실을 빼고 정형하고 이런 기술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좀 중국분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기술 교류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또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바이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자 우리 신 대표님 이제 랑만 홍해 중국 연태 오셔가지고 이제 랑만 홍해농가도 보고 후지노 카카오에 농가도 이제 어렵게 서별해서 보고 왔는데 소감 한번 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찾아와서 만나서 구경을 했는데 딱 느끼는 소감이 여기 사람들도 유기질 태비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도장지도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포도 찬색도로는 거 보고 느끼는 게 질소를 많이 쓰면 안 된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신 말씀 있으신지 이야 갑자기 인터뷰 중에 지금 뭐 새 새 쫓는 하얗 탈끈하게 툰 하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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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또 있으시다면 우리가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이거 샤인농사 법이 다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질소 질소라 하는 그 자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빠이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결혼 폭죽 아 지금 폭죽 소리가 새 쫓는 폭죽 소리가 아니라 결혼식 축하해요. 폭죽이랍니다. 폭죽. 결혼식 축하 폭죽. 자 오늘 여기 중국 연태 와가지고 한번 보고 왔는데 짧게 소감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우리 한국보다 첫째는 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어 알 크기나 어 어 자택도 어 모든게 한국보다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어 어 우리나라는 크기를 손이 크기를 손이 크기를 가입하면 요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어 어 단점이 고고 맛도 방도도 이어가 중국이 좀 현재 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출하 대비 전 대비했을 봤을 때도 어 현 시기에 네 현 시기에 그렇게 우리 한국하고 네 중국하고 아 방도면이나 착착력이 좀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